그리고 차이나게이트 의혹은 이거는 뭡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거기에 스코어가 2대0으로 돼 있더라고요 중국이 우리 2대0으로 이기는 걸로 그게 뭐냐면 디펄트 값처럼 처음에 그냥 경기 시작도 전에 그냥 대충 깔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난리가 난 거고 아마도 여기서 접속한 쪽에 중국 사람들이 많았다 이것도 아마 밝혀내면 나오겠지만 아니 그거 응원 그걸 조작해서 얻는 정치적 효과가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갖고 있는 판타지의 근거로 삼는 것들 보게 되면 이분들이 약간 지적으로 좀 뭐랄까 한판 브리핑 김수인 평론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많이 아쉬우실 텐데 이제 정치권도 바빠집니다 인사청문회로 충돌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김행 여가부장과 후보자 청문회에 참여 안 하겠다는 입장을 정했습니까 네 그 불참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지난 9월 27일에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서 10월 5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정도 증인도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여가위의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도 일방적이고 위법적으로 의결된 청문회는 결코 임할 수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유인촌 후보자 청문회와 겹친다는 이유로 5일 개최를 거부했었는데 일방적으로 다시 5일을 의결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일정을 국민의힘에게 양보하고 증인 채택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협의를 거부했다면서 의결된 대로 그대로 10월 5일에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야당 단독으로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분위기에 반전이 없으면 야당 단독 청문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내일 하루가 더 있으니까 상황 지켜보고 진작가님과 김서영이 모두 유인촌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오프닝을 했는데 유인촌 후보자가 여러 현안에 입장을 밝혔죠? 네 유인촌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건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라고 서면 지리 답변서를 통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또 문체부의 역할은 창작자의 보호와 자유로운 활동 지원이라면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을 덧붙였고요 지난해 윤석열차 논란을 거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문체부 후원이 취소된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작품 선정 심사 시에 결격 사유를 위반하는 등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사항과 달라서 해당 기관에 대해 경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옹호 입장을 내비쳤고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정 노력 강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논의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50-50 사태로 촉발된 멤버 빼가기 템퍼링 현상에 대해서는 표준 전속 계약서의 개정, 연예산업 특화 FA 제도의 도입 검토 등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한 표결이 오는 국회에서 금요일 날이 있습니다 6일, 지금 야당 분위기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이죠? 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아직 입장을 정하진 않았다, 내일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대법원장의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대법원장의 취임함으로 인한 사법부의 공황상태가 더 걱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하겠는데 이런 인물들을 계속 보내면 제2, 제3이라도 저는 부결시킬 생각이라고 밝혔고요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되기엔 매우 부적격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견이 이번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다 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민주당 내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부결적으로 여론이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현재 대표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일단 결론을 잡아 나가는 모양새고 임명 동의하는 국회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는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론 차원에서 반대를 할 경우는 부결이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도 말씀하셨는데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 왜 보이콧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콧에서 얻어지는 이득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거든요 그럼 여당과 야당 구분이 없습니다 거기선 입법부의 차원에서 견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들어가서 자기들도 적격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 또 간혹 야당의 공격이 지나치다고 할 때는 방어도 좀 해주고 이것이 그들의 역할인데 그걸 안 하겠다는 이유가 잘 뭔지 모르겠고 유인촌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없었다고 하니까 연구없다라고 등에 말씀하셨는데 연구가 연구없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현장에 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예종의 총장이 쫓겨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아주 지저분하게 했습니다 당시 문체부 주도를 한 게 확실한 겁니까? 네 문체부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들어보니까 특히 신재민 차관이 와가지고 하도 말도 안 되게 5천 원어치 떡볶이 사 먹은 것까지 까더래요 그걸 횡령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차관님 이거 표적감사 아닙니까? 그랬더니 씩 웃음 선다는 말이 그래 표적감사야 몰랐어 이러더래요 이렇게 아주 그냥 딱 낯짝딱 깔고 그냥 했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 황당하다라는 거죠 그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잘못했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잘못 알려졌다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예 그냥 잡았대니까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김 소장님은? 원래 인사청문회라는 게요 대통령이 어떤 후보를 내세우고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손상해 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후보가 자진사퇴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격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 철회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걸 주고받는 묘미로 하는 거거든요 청문회 당일에 모두 있지만 사실 그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여론이 움직일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한국갤럽이 지난 9월 19일에서 21일까지 했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어제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 시 해석하기를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고관여층이죠 여기서 자기들 지지율이 45%가 나오기 때문에 탄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42%네요 이제 비밀이 풀렸습니다 30몇 퍼센트의 지지율이 안정적이라고 말했던 거는 고관여층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데 반대하는 여론도 56%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러나 저러나 너희들이 뭐라고 하건 야당이 뭐라고 하건 여론이 뭐라고 하건 우리는 그냥 임명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청문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지도부 산하에 있는 김기현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여당이 청문회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데 라고 하니까 국회의 입법권 감사권조차 포기하는 지경에 가 있는데 이건 대통령이 고치지 않으면 안 고쳐질 문제인데 대통령이 안 고칠 테니까 안 고쳐지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도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김현정의 뉴스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제2, 제3이라도 저는 부결시킬 생각이다 여기가 이제 사실 부결을 전제하고 계신 것 같은 저는 이번 일은 고집을 좀 부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을 볼모로 잡고 인질을 벌이는 건 대통령실입니다 자기 자신의 소위 말하는 장외 주식까지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는 건 본인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될 생각이 별로 없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제가 지적했듯이 대통령이 뉴라이트 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48년 건국사관을 그냥 들고 나와서 헌법정식의 기본을 부정하는 건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어느 정부랑 상관없이 아무리 그래도 대법원장이 자기의 어떤 결기를 지키고 사법부는 그래도 우리가 한다라는 독립성을 가져야 정부가 운영되는데 이건 윤석열 정부에도 큰 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후보 추천을 한다면 총선,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민주당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서 부결을 해야 된다, 부결을 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임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도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자기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고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이 판사 시절에 평점, 평정, 근무 평정 점수가 굉장히 낮았고 사람들이 법 쪽에 있는 분들은 이분이 대법원장 후보로 얘기가 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랬다고 하잖아요 깜이 아닌데 라는 판단들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되게 사실 출신 그리고 엘리트 판사들은 되게 등수까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기수들은 누가 누구다 그렇죠 올라갈 만한, 될 만한,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고 아예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예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무 평정 점수도 그러니까 바닷건 최하위권이었거든요 그런 데다가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약간 이념적 편향도 좀 보여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다음에 자유에 대해서도 자유에 관한 하나는 극단주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의 코드를 맞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서 대통령한테 코드를 맞추는 대법원장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들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저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겠냐 반론이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사법부가 너무 공백 상태면 되지 않겠느냐 김수임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민주당 이미 홍익표 원내대표가 사법부 공백보다 공황이 더 우려된다 이런 표현을 썼었고 민주당이 이번에 카드를 쓰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 거는 그동안에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안들을 보면 법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법안의 윤 대통령 보이콧 거부권 행사로 통과는 됐지만 공포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해인권 의안 또 총리 한 명 장관 두 명에 대해서 해인권 의안 통과를 시켰는데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걸 결정지을 수 있는 오랜만에 온 기회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임명동 의안은 그냥 야당에서 부결시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안들 해인권 의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안들의 어떤 후폭풍 이런 것들로 또 이번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 의안 표결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스모킹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스모킹권이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아직 부적격한 장반호 자세히 일을 내치고 하면 야당에서도 협조할 뭔가가 있을 텐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조금 전 김선영 소장이 언급한 대통령이 직무수행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는 한국결럽이 지난 9월 19일에서 21일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혼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8일 앞으로 다고 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내로 이번 주일을 마치고 선거지원에 나선다면서요 이 대표는 현재 지팡이 없이 근거리를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상태라고 알려지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2주 내로 퇴원을 해서 국회에 복귀를 하고 보궐선거 지원에도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연달아 강서구를 찾아 김태우 후보를 지원하고 있고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홍의표 원내대표가 지원 유세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6일, 7일에 이뤄지는 만큼 이 대표는 이르면 내일, 늦어도 6일쯤엔 정치권에 복귀를 해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후보의 40억 원은 애교를 봐달라는 그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기기 힘들 거다 패배 시의 시나리오까지 말하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비대위원장 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네요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젯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18%포인트 차이로 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강서구 가불병 양당 득표율 격차가 그 정도였다면서 이번 선거도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 대표의 관측이었는데요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패배할 경우 김기현 대표 체제가 막을 내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을 앞세운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비서실을 교체, 세신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굉장히 기분 나쁘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예측이 맞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비토라는 성격이 더 두드러지는 그런 전망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님은 교체, 세신할 거라고 얘기해서 오히려 안 할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한데 일단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친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막 과장해야 될 겁니다 막 과장을 해가지고 사실상 기울어진 선거거든요 왜냐하면 지형 자체도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18% 정도 차이가 나는 데다가 그다음에 국힘에서 참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규책 사유로 인해서 벌어진 선거고 40억의 세금이 원래 유권자들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될 세금인데 이게 지금 선거에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후보를 내면 안 됐는데 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분이 사실 대통령이 생각하듯이 양심적인 내부고발자라기보다는 자기가 비위가 걸리니까 그냥 터뜨렸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걸 법원에서 인정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기울어진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과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총선의 전초전이다 얘기를 하고 그걸 갖다가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다음 총선도 내가 이끌으면 승리한다 이런 식으로 프로퍼간다라고 할 거나 그런 쪽으로 아마 활용을 할 것 같고 바보 같은 짓을 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원래는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누구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선거였거든요 조용히 그냥 보고 선거가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판이 커졌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있어서 판을 크게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여서 어쩔 수도 없는 거고 거기다가 또 그나마 이겨보겠다고 나름대로 또 그 당에서 이름 좀 쓴다는 사람들 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상징적으로 판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회의힘의 그걸로 해서 타격을 받을 텐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나보다는 많이 알겠죠 그쪽 사정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분들도 표차가 18% 안쪽으로 나가야 되면 그래도 선전했다 민주당독으로 했잖아요 민주당독으로 했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신한다? 이 회신장을 가서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김수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세 가지 봤는데 첫 번째는 18%포인트 차이는 국민의힘에게 덕담을 한 거죠 이 차이 안으로만 들어오면 선거 잘 치른 거다 여당 일부가계에서는 5%포인트 정도로 지면 사실상 이긴 선거다 생각하고 더 자기들끼리 분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 제가 최근에 듣고 있는데 좀 웃겼고요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 체제 막 내리는 얘기인데 이거는 두 지점에서 봐야 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원외지역위원장들은 윤 대통령이 전행 때문에 수도권 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나가고 약간 대통령과 최소한 저나 이러시면 아니래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당대표가 들어왔을 혹은 비대위원장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기대하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지길 바라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은 거는 대통령실 쪽에서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어쨌든 잘 못한다 자기들 썽에 차게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김기현 대표 체제를 갈아치울 생각을 용산에서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용산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요? 김기현 대표 체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불만이 있다는 것은 여러 군데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라서 선거 결과의 책임을 김기현 대표에게 묻는다? 야 이거 정말 힘들 것 같고 마지막은 이 전 대표하고 소위 말하는 용산 비서실 간의 알력 용산 비서실이 문제다라는 메시지 지금 던지고 있는 건데 대통령이 꿈쩍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꿈쩍도 안 할 것이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후에 입장을 냈습니다 별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다 계속 또 정치권 논란이 연이 이어지고 있군요 네 이 대표가 처음에 영수회담 최근에 제안을 한 것은 지난 9월 29일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서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약에 논의하자라고 했고요 당대표 취임 이후에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 이번이 여덟 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이 무응답 기조인 가운데서 국민의힘에서 부정적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10월 1일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민생회담 제안이 이렇게까지 벌떼처럼 달려들어 거부할 일인지 의아스럽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남북정상회담이라도 되느냐라는 반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김기현 대표는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다라면서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서 여야 대표회담으로 빨리 복귀하는 게 정상적 수순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같은 당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19년 5월에 했던 발언을 들추었습니다 그때 홍 원내대표가 민주당 당 대변인이었던 시절이었는데요 1대1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제왕적 총재가 있었을 때 했던 것이다 라는 그 발언을 들춰서 이제 그걸 그대로 되돌려주는 그런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한 자리에서 해명을 했는데요 당시 제1야당이 1대1로 만나자고 고집한 점 민주당 당대표에게 당시에 상당한 재량권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서 당시에는 다른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응애한다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영수회담 입장 밝힌 내용이 영상이 준비되어 있고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야당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해온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독선, 독주, 오만, 불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퇴행적 국정운영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존중하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응애해야 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오늘 기자회견 발언이었는데요 영수회담, 이재명 대표는 계속 요구하겠고 대통령실은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사실상 거절한 것인데 진교 씨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영수회담 필요할까요? 영수회담은 옛날부터 계속 필요했던 거고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할 거라고 봐요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비리 혐의자 개인으로서의 이재명과 그다음에 그래도 당원들이 뽑아준 압도적인 다수로 뽑아준 당대표로서의 이재명을 구별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별하지 않았던 게 저의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만나줄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영장 기각된 걸 갖다가 무죄 판결 받은 거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무죄 판결 받은 거라고 해석하고 그런데 당신이 여태까지 나를 안 만났던 게 뭐야 네 말로 말했다면 내가 비리 혐의자라는 거잖아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 기각했네? 나 무혐의야 이제는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한 번 찔러보는 거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도 이러면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찌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거든요 영장 기각된 후에 무죄를 받는 그 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영장 기각 후에 무죄 받은 거 영장 기각의 결과로 무죄 받은 거 3.6%예요 96% 이상은 사실 다 영장이 기각돼도 다 유죄를 받거든요 그런데 문지당에서는 굉장히 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 소장님은? 맨 마지막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했을 때 유죄율이 97%에 자랍니다 그 안에서 어떤 사건이라도 유죄가 나와서 유죄율이 97% 상당히 높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특수부입니다 특수부는 유죄율을 상관없이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가님 말씀하신 일반적 형사범 통계화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을 하나 짚어놓고요 그 다음에 영수회담 왜 제안하는지를 보면 지금 오늘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역 적자가 해소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중국의 적자폭이 줄었다 그래요 우리가 중국한테 25년 동안 흑자를 내오다가 적자가 났는데 적자폭이 줄어들어서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조직법, 여성가족법 폐지부터 시작해서 추진해야 되는 과제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안 돕는다고 말하는데 제안을 한 적이 있나요? 이런 것도 그렇고요 지금 외국 순방 그렇게 다니시면서 수많은 외교적 과제들을 해결하고 있다고 대통령 말씀하시는데 그런 과제들 야당하고 예전에 모든 대통령들은 함께 항상 이야기들 나누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이런 거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기회를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주면 못 이기는 척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무시할 일인가 그리고 또 무시한 것까지 제가 그렇다 치는데 갑자기 여당에서 벌떼처럼 뛰어나와서 무어마도 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상전을 모시는 티를 그렇게 내면 안 됩니다 너무 저는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발 대화에 응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1대1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제왕적 총재가 있었을 때 했던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김기현 지도부를 누가 김기현 지도부라고 생각합니까? 윤석열 지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김태호 후보 공천되는 거 김기현 대표 본인은 반대했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날 수밖에 없는 야당의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민주당도 옛날에 거부하면서 했던 얘기잖아요 1대1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제왕적 총재가 있었을 때 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옛날에 거절한 적이 있거든요 입장이 바뀌면 그냥 내로남불을 하는 거죠 오늘의 개천절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경축살인데 짧게 짚어보죠 가짜누수 얘기를 또 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을 해서 경축살을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국제질서가 요구되는 거대한 도전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역량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밝혔고요 기술 혁신, 구조개혁, 사회안전망 등을 강조했는데 아울러서 가짜뉴스를 지목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재앙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가짜뉴스 관련해서 이번 국정감사도 주목받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들, 국내 양대 IT기업 그리고 통신 3사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 같죠? 네 통신 3사 같은 경우는 5G 요금 하한선을 내리지 않는 등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국감에서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양대 IT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가짜뉴스 방조 의혹을 두고 질타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을 둘러싼 다음 포털의 클릭 응원전에서 91%가 중국을 응원한 현상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재개됐던 차이나게이트 의혹 이번 일로 재정화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포털사이트는 중국 등 해외 IP로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댓글에 대해 국적 표기와 댓글 서비스 원천 폐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들이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 아닐까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 우려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원을 가짜뉴스 문제를 강조를 했고 다음 포털사이트의 클릭 응원전에서 중국 91% 응원한 현상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습니다 여론 왜곡 우려 타당성 있는 지적이다라는 입장인데요 관련 논란도 커질 것으로 봅니다 진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입장만 바뀌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재작년에 민주당이 했던 짓이거든요 가짜뉴스 탓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자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포털사이트 누구 들어오라 그래 국회에 누구 했단 말입니까 민주당이 했던 말이잖아요 집권하니까 지금 그 똑같은 일을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뉴스 얘기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런 얘기하셨습니까 가짜뉴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든다 근간을 흔든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유민주주의가 강한 건 뭐냐면 가짜뉴스로 속가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진짜 뉴스 가짜 뉴스 다 허용이 되고 그 가운데서 책임져야 될 건 물론 책임져야 될 건 범위가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걸러낼 수 있는 게 있고 그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고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깔려 있냐면 자기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뉴스가 잘못됐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언론 탓을 하려는 프레임이 밑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차이나게이트 의혹은 이거는 뭡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거기에 스코어가 2대0으로 돼 있더라고요 중국이 우리 2대0으로 이기는 걸로 그게 뭐냐면 디폴트 값처럼 처음에 그냥 경기 시작도 전에 그냥 대충 깔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난리가 난 거고 아마도 여기서 접속한 쪽에 중국 사람들이 많았다 이것도 아마 밝혀내면 나오겠지만 아니 그거 응원 그걸 조작해서 얻는 정치적 효과가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갖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갖고 있는 판타지의 근거로 삼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분들이 약간 지적으로 좀 뭐랄까 사유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김 소장님 짧게 일단 전과의 보도 가짜 뉴스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카르텔 중에 아무 단어나 뽑아갖고 연설문을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대통령이 좋아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주요 공직자들이 대통령 마음에 드는 키워드 중심으로 연설을 하고 있으니까 맥락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댓글 서비스 해외에서는 원천 폐쇄하고 국적을 표기하겠다 그러면 중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무슨 여권을 제출해서 뭐 하겠다는 건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외국에 대한 차별적인 뭘 하겠다라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매크로로 중국 서버에서 장난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다음이랑 네이버가 클릭 수를 올리는 것이 본인들 광고 단가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매크로를 막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드는 대목이 있어서요 이런 매크로가 여론을 장난치게 하는 건 막아야 되는데 국민의힘께 제가 간곡해 드리는 말씀인데 중국 조선족들이 여론을 왜곡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그렇게 하셔야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모론적 사고방식이고 옛날에 사실 민주당에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누군가 여론 조작한다 매크로 돌리고 있다 그랬던 게 바로 교경수 사건이잖아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우리 이용호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한판 브리핑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